1981년,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. 초판 발행 후 34년, 다가오는 우주 가을개벽 소식과 후천조합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증복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 제4장 천지개벽과 역수의 변화 이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하느님을 아는 공부거든요. 돈은 생명의 근원, 변화의 길, 그 두 가지. 우주의 운동은 하나가 둘이 되고 즉 수가 불이 되고 또 둘이 하나가 되고 불이 물이 되고 이런 순환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승 J. 이승 J. 이승 J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